2, 3 안녕하세요 엠퍼센터입니다 여러분 Happy New Year!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2024년은 모두들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023년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데뷔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한 차례 성장했던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선물해주신 소중한 기억들이 덕분에 2024년이 더 따뜻한 해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은 푸른 용의 해, 값진 연이라고 하는데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엠퍼센터 원도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높게 성장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맞아요 정말 이름부터 그런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팬분들과 같이 만난 새해잖아요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? 제가 리더로서 엠퍼센터 원도 대표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더 멋있고 더 상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러 갈 테니까요 2024년의 엠퍼센터 원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?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났나요? 안녕!